오늘 손성렬 강사님을 지도한 우리 풍당 순물놀이 함께 좀 보시면서 송구 형신 모든 분들 다 이 가락에다가 날려버리시고 새해 복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병과를 다 안아가시기 바랍니다. 회장이신 봉수님이 징을 잡으셨어요. 그리고 우리 진아님, 진아님 장부 잘 치시는 분이신데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사부가 북을 잡으셨습니다. 그리고 뒤로 우리 거대님, 아론님, 관행님도 박상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년 신명한 내년 복원 여기에 달렸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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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frontquel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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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